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거는 어? 저거 참매미네요 참매미 참매미 체질 시즌입니다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어? 잡은 거 같은데? 네 잡았습니다 참매미 어? 음소리가 안나보니까 앙컷이네요 예 참매미 앙컷인 것 같습니다 와 앙컷이네요 참매미 두 마리 체질 했구요 두 마리인데 어디 갔냐 아 저 위에 있네요 저 위에 여기 한 마리 여기로 한 마리 와 근데 영상을 예헤헤헤 후레시 켜고 있네요 아하 이거 잠깐만 예 다음 이동 하겠습니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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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위에 있네요 저 매미 보여요? 네 잡아볼게요 귀여워 머리 붙어있나 저기 투명한 거 날개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날개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날개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쭉 가면 숙지공원이 있거든요 저기 넘어가야 숙지공원에 보입니다 여기 보실 때는 가기 전에 저기 말며미가 있거든요 잡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한.. 아 아 놓쳤어요 에이 아깝습니다 다음 칸 이동하겠습니다.